네, 비트해 주시죠 아냐아냐 베이스가 먼저 해주세요 아냐아냐아냐 맞나요? 아 저기 따라하는거야? 뭐하냐 방금 answer 다 쓰면 안 돼 드라만땀 드라만땀 듣기 아 진짜 으으으 으으으으응 외천부터 기타에 정민영 그 다음에 저는 보컬과 기타의 장병미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의 킹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론의 오이사 저희는 락쿠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공연 관람하면서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